수아 카타리나가 그렇게 좋대 요즘에 이거 들더라고 80%야 80% 미래에서 왔습니다. 역게임 두 번 맞고 덕트리나는 정치질 맞고 던집니다 아 아 아 진짜 개장나네 리셰님 입 닦고 게임하면 안될까요? 저 정말 조용히 게임을 좀 부탁했거든요 아 아 테를? 전기서? 테를 탄다고? 아칼리가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 점화 빠졌지? 다음에 싸우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나 점화 있으니까 탑라인 터졌어? 괜찮아 탑라인 나중에 복구하면 돼 올라갔다 칼리 꿀 엑은 섹 아 아 아 아 진짜 반칙이야 너 아 아 해 이쁘 틱 좋아하는 줄 알겠어 믿는다 진짜 믿는다 이거 자 진짜 믿는다 이거 잘 아 얘 더미냐 이거? 쌈보 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름답지 않다고 나 그렇게 주는 것만 먹는 사람 아니야 막 집중해라 아 얘 미쳤네 나가면 뒤진다니깐요 소울킬 다이오 소울킬 다이오 샷 너 먹어 근데 왜 11인데 아이피 11이야? 아니 아니 AB 시바나 시바나 말해줘야 돼 시바나 시바나 죄송해요 가르치지마 국어공부 안하고싶어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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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짖다 빛간다 다갔다 다갔다 뭐씻었어? 나도 알아 내가 못씻는거 나도 알아 임마 아 전혀 없어? 아 큰일났다 아 이그! 이겼네! 하론 10만원 살리않았어? 야 모자 썼다 게임 끝나잖아 감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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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확 카타리나! 잘했다! 잘했다! 현지인 리신의 최후! 야 리신아 관종짓 하면은 지는거야 너 팀원들한테 대가리 받고가라 후반에 역시 카타리나 그냥 한타해서 킬 잘 주워 먹어갖고 템 잘 뽑아서 궁합만 잘 돌리면 끝! 아유이! 우리를 만들어볼까? 옆으로 toute 나올 ряд 모르 Ones 야 Guerra 자